멍청하게 그냥 보느냐. 엄마, 나 별 잤다! 오늘 오랜만에 왔네. VR 풀세트로 맞추려고 해. 이놈의 자식이. 어서 오세요. 제가 여기 있는 거 또 어떻게 하려고, 설마. 뒷조사했어요? 말 한마디의 탈락과 합격이 좌우됩니다. 김일 선생님, 면접 시간입니다.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? 인간의 생각은 원래 변해. 인간이셨어요? 사업에 리스크가 따릅니다.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죠? 인간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